안녕하세요 섹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저를 만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의 핸드폰 어플로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서 섹소폰 학교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커뮤니티 밴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한 2천 명 좀 넘게 있으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섹소폰 학교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만 명이 넘어서 저희가 이제 2018년 8월부터는 거기에 초복과정부터 중복고급과정까지 다양한 연습방법이나 그런 어떤 자료들을 올려드리려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섹소폰 학교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섹소폰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님들도 계시는데 많은 궁금한 점도 좀 물어보시고 저도 저랑도 이렇게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 인터넷으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핸드폰 어플로도 네이버 밴드가 있기 때문에 섹소폰 학교 검색하셔서 우리 유튜브 구독하기와 그 다음에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저와 소통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교육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다양한 어떤 자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다양한 설명 그런 영상들까지 제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섹소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한 밴드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적인 다양한 어떤 행사나 다양한 어떤 교육적인 그런 일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섹소폰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섹소폰 학교 네이버 밴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밴드라고 치시면 그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거기 밴드에다가 섹소폰 학교 섹소폰 학교라고 치시면 저의 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모양의 섹소폰 학교라고 있는데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제가 승인을 해드리면 저희 우리 섹소폰 학교의 한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밴드로 모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섹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